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들과 조방에 있는 원조 자연산 바다 장어구이집을 찾았습니다. 이 집은 평소 다섯시부터 손님들로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 집인데요. 오늘 우리는 운 좋게도 한 테이블을 잡았네요. 자 건강하게 사세요. 장어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건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너무 더 잘 알 것입니다. 4명이 1.5kg를 시켰습니다. 가격은 7만 3천원이라네요. 내장도 이래 주고 장어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어 여성의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노화 방지에 아주 효과가 있답니다. 장어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이 철분, 아이언, 칼슘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요. 남자에게는 각기 에너지 정진에 필요한 고카로리 식품으로 체력과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장어에 함유된 콜라겐은 여성 피부의 탄력과 관절 건강에 중요한 콜라겐이 아주 풍부하여 피부 미용과 관절 건강에 효과가 뛰어나다 합니다. 특히 이 집은 전부 다 고기를 구워 주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있으면서 먹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특히 주변에 야채, 깻잎, 상추, 부추, 생강 이런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이런 장어구이를 많이 드시러 오세요.